그 다음에 가루라왕 불개해양이다. 다시 또 불가사이안수의 가루라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속질력 가루라왕과 무능계 무너뜨릴 수 없는 보배상투 보계 가루라왕과 청정속질 가루라왕과 신불태정 가루라왕과 대해처 섭지력 가루라왕과 경고정강 가루라왕과 겨움관계 가루라왕과 보첩시형 가루라왕과 보관에 가루라왕과 보험강목 가루라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은 상수가 되어서 불가사이안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이미 큰 방편의 힘을 성취해서 일체의 중생을 잘 구호하였습니다. 이 가루라라는 게 바다에 있는 큰 용들이나 이런 걸 막 잡아먹는 큰 새라고 본다 하면 그런데 그것이 용들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물건들을 끊어내서 제도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뜻으로 가루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속질력 가루라왕, 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런 말이죠. 매우 속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빠르게 질풍노도처럼 팍 가는 대속질력 가루라왕을 소초에 번역해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저 근강산 꼭대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대속질력 가루라가 바다에 향해서 용이 나타나면 바다에 용을 손살같이 찝어가지고 다시 파도가 와서 그 물이 닫히기 전에 그 용을 끈질어서 원래 자기 앉았던 자리 있잖아요. 금방 돌아오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가서 팍 찍어서 돌아와 본다는 거예요. 대속질력이 어느 정도 속질력이라면 해가 땅 뜨자마자 천지사방이 대구시내가 일거에 동시에 확 밝아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빛이 가서 서서히 이렇게 밝아지는 게 아니고 해가 탁 올라왔다 하면 어때요? 확 밝아지는 거. 방 안에 불을 팍 켰을 때 이 구석 저 구석 여기 밝히고 저기 밝히고 한 줄이 한 줄이 가는 게 아니라 탁 켜면 어때요? 동시에 전체가 확 밝아지는 게 이게 대속질력이라고 하면 남들의 번뇌를 끊어주고자 하면 바로 마음이 환해질 수 있도록 빨리 가서 빨리 끊어지니까 빨리 간다고 하는 건 119가 천천히 가면 자비심이 없는 거예요. 쥐야 죽든지 말든지 뭐 이런 거. 빨리 대속질력이라고 크게 빨리 간다고 하는 것은 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엄마와 같은 그런 자비심이 가닥했을 때 대속질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불 속에서 타 죽는데 신고해봐라 차 안 오나? 좀 이따 들어가 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 딱 티면 내 물불 안 가리고 그 문을 깨고 들어가잖아요. 어떤 중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대웅전이 불 안에서 불이 딱 타니까 그 문을 발로 두고 차고 깨고 그 불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뜨거워서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뜨거워서 못 들어가. 그 중간 쥐가 적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쑥 들어가더라고요. 스님은. 들어가서 이게 불덩어리 책상에 불 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접수받는다 있는 책상 있잖아요. 그게 폭삭 내려앉았는데 그거 불덩어리를 잡아서 그거 던져내는데 손이 하나도 안 돼요. 당사자가 쥐야 쥐야. 안 뜨거워. 안 뜨겁다니까. 와, 그거 큰 법당이 다 불 타고 그랬으면 지금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해, 끔찍해. 나는 그래. 그 절에 갈 때마다 그거 한 번씩 해보거든. 그 새벽에 불이 기둥을 타고 새파랗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문이 안 열리고 문이 안 열리니까 발로 두고 차서 문을 부수고 그 밑으로 들어갔거든. 아, 문은 잠겨갔지. 그 밑으로 들어갔는데 안 뜨거워요. 대속질력인 것 같는가 봐. 내가 지금 여기 녹화 녹음도 남고 언어법당이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오면 돈 받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때는 요즘은 꽃꽂이를 이렇게 이렇게 꼽지만 수반에 그때는 꽃꽂이에 오아시스에 물병이 있잖아요. 청동병,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꽃꽂이를 해놨거든. 그 국가 꽃병은 거 다 던져버리고 그거라도 물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물로 뿌렸다니까. 그때 만약에 문이 열렸으면 불이 확 번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그리고 그 뒤로는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아이고 참. 그거 한번 불 나는 거 잘못 그렇게 봐버리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는 계속 뒤돌아보고 뒤돌아보고 항상 그 서유지 같은 거 여러분들도 나오실 때 다 끄고 이렇게 나오게 했겠지만 그렇죠? 하재 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특히 저는 하얗고 같은데 하얗고. 목조기 때문에 그렇죠? 천년법당은 좀 하얗고예요 하얗고. 지금 여기 대속진력 가루라왕. 이것도 다시 한번 지난 시간처럼 응용해보면 임재룩 뭐라 했죠? 요기 기마자세처럼 타려면 적기 바로 타고 또 뭐라 했죠? 요하 내리려면 적하 적시에 내리라. 티비에 선생님들 와 이래가지고 대답하려면 언제 대답해야 돼요? 지금 바로.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바로 있는 것만 대답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주 순수 언어예요. 순수 언어. 내 생각에는 발표하자면은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들도 서로 문답을 주고받고 할 때 언제 대답해야 돼요? 현재 생각만 나는다라면 얘기해야지. 뭐 질근질근 씹다가 끔해가지고 남 주듯이 그렇게 집에 씹던 거 남 주면 좋았나? 말도 마찬가지예요. 질근질근 씹어가지고 꺼내봐봤자 그거 별 의미도 없어요. 그거는 지금 강사나 설명하는 사람들은 얘기지. 예? 그냥 얘기하려면 적시 툭툭툭툭 펼쳐가지고 가볍게 가볍게 하고 숟가락 놓으려면 바로 놓고 먹으려면은 바로 먹고. 그 다음에 무능계 불농이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무너뜨린 것이 불가능한. 어떤 세상에 야무진 것이 와서 뚜드려 펴고 부숴더라도 깨지지 않는 보배 상투, 보배의 정수리. 그런 가루라 왕이니까 아주 견고한 중에 견고한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청정, 속질, 가루라 왕가. 속질이 이제 가루라가 주로 대충 많은 것 같긴 하네요.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십정품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일체제법이, 일체법이 우리가 일체법이라고 하면은 선악 모든 시비가 일체법이지 않습니까? 색성향 미척법,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견문각제할 수 있는 그런 일체법이 일체법의 본성이 어떠하다. 일체법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 일체법의 본성이 청정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원경 제1개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은간 벗개성하라. 벗개의 성품이 제 무자성이다. 무자성이다. 이것이 청정입니다. 그렇죠? 일체중생은 마치 어떤 거냐. 일체법의 본성이 청정 열반인 것처럼 그러한 까닭이기 때문에 중생들은 열반 청정에 대해서 열반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실정을 내지 않는다. 우리가 경전을 볼 때 찬물을 먹는 것처럼 먹어서 물리지가 않잖아요. 오늘 천수경 읽어도 내일 천수경 읽어도 건강경 읽어도 계속 읽어도 소설을 그만큼 읽으면 질리고 질릴 텐데 단맛, 썬맛이 있으니까. 경전은 거리긴 하지만 음식 맛에 비유했을 때도 무슨 맛이에요? 무맛이다. 무상, 무형, 무형상이라는 구절이 저번에 있었죠. 형상도 없다. 모양도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양도 없지만 이 허공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허공은 뭐도 없다. 그림자도 없더라. 안팍이 다 툭 꺼져버렸더라. 여기서 청정 속질이라고 하는 것도 집착함이 없는 마음을 청정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청정. 청정한 사람은 집착이 없다.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탐착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 무상에 대한 무주지 않습니까? 무주, 무주. 청정 속질 가루라 방가 아무 욕심 없이 그러고 즉시에 구해준다. 즉시에. 금강경을 보면 전부 다 언제 하는지 알아냐면 즉시에. 전부. 즉비경이래. 즉비경. 즉시에. 즉시에 안 하면 바로 해버리고. 법학에 보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견 보탑을 보면 부처님 다보여래가 허공 중에 다보탑이 올라가고 다보여래가 계셨는데 오른손을 내밀어서 서가여래를 인도해서 두 분석 이해래가 다보탑 안에 나란히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도 사판으로 화신을 펼칠 수 있는 서가의 정신상태도 있고 안쪽으로 서가의 정신상태를 뿜어낼 만한 진심의 다보여래도 우리가 이 판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보탑 안에서 이제 우리 불구석 가면 저 석가다 다보탑이 있잖아요. 다보탑이 공중에 이렇게 뜨가 있잖아요. 뜨가 있는데 밑에 있는 대중들이 이런 생각을 냅니다. 허공 중에 다보탑이 뜨가 있는데 우리도 어디에 저 다보탑이 있는데 올라갈 수 없을까? 이것을 경전에서 염언이라고 하죠. 함경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염언, 뭘로 말하다? 생각으로 말하다. 염언이라 하죠. 생각말로 속으로 생각하자 그 자마자 그러면서 경전을 이뤄납니다. 그렇게 생각, 말을 하자마자 언제 즉시에 그 자리에 가가 있다. 선재동자가 비루장 누각 앞에서 안에 미륵보사리 선재식이 계시는데 내가 언제 들어가야지 하는데 무슨 그 문이 언제 열리겠습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문은 열리더라. 우리가 대학원 한문 불전에 와서 공부를 할까 말까가 아니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어디에 앉아있더라? 여기에 앉아있더라. 즉시에 앉아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결석한 분이 계세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오늘 공부를 할까 말까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자마자 집에서 자고 있더라. 언제 자고 있어요? 즉시에 자고 있더라. 현전 일념에 매몰되느냐 현전 일념을 굴리고 사느냐 굴리고 사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들이죠. 중요한 부분들 여기서 청정속질 그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심, 불태전, 가루라, 왕가 불태전이라면 용맹, 정진이래 그러면 불태전이란 말에는 정진바람이란 말이 묻어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무너뜨리지 않는 불개라는 뜻이란 데는 지개바람이란 뜻이 묻어가 있을 것이고 청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잘 참고 견뎌서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인욕, 바라밀이 묻어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딱 보니까 이거는 이런 뜻이고 저거는 저런 뜻이라고 하는 게 열 가지 바라밀을 살살 돌려놨잖아요. 각 회차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돌려놓습니다. 마음의 불태전의 가루라, 왕가 그 다음에 대해처 큰 바다의 처 대해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에 가면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산이 한 3분이 2가 되다 보니까 방방, 곡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대해처가 되겠죠. 남쪽방,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이렇게 방방, 곡곡 고울고울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본은 또 사면이 바다로 다 되어 있잖아요. 온천지가 진진포포라고 하죠. 진진포포 무슨 진자? 나루진자 포자는 포구 포자 일본은 가면 곳곳마다 뭐가 있을 거예요? 나루투와 포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진진포포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방방, 곡곡, 대처 흔히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동양이 되는 사람들을 치문 같은 데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말법지 질량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법의 질량 대들보가 되고 나루투가 되고 나루투는 누가 살죠? 배사공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을 건네줄 수 있는 인도자가 되는 역량을 가진 바시라 순사 바시라 대해처 섭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지 방편력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모든 온갖 사람들을 섭지 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하는 것처럼 호지해주는 것 남을 유지시켜주고 견딜수록 거두어주고 이런 힘들을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온갖 방편심이 있어야 되겠죠. 상처가 찢어진 사람 또 속에 상처가 난 사람 밖에 상처가 난 사람 거기 눈이 아픈 사람 어디 위장이 아픈 사람 약이 전부 다 다를 것이요. 그렇죠? 각각의 처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루라완가 경고정강이라고 하는 것은 산며력을 통해서 청정한 지혜를 갖추고 환히 깨뚫어서 우리가 조견오원 개공하듯이 반야바라밀의 그런 능력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경고정강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경고라고는 굳이 따지자면 깨뚫어봐서 무상을 깨달아버리고 무화를 깨달아버리고 환히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지혜를 갖췄기 때문에 경고정강이라 교음관계 교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묘하게 형형색색에 아주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수를 놓아가지고 너무나 잘 맞게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인지 떠나야 될 자리인지 추운 자리인지 더운 자리인지 잘 알아서 선탑아 해놨더니 그래도 에어컨 좀 틀어놨어요 지금은 선탑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후탑아 같다 교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집착 없는 여러 가지 모양 없는 그런 각자의 방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피부 탈락진이라고 하듯이 염도 영국 문염처라고 하듯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대가를 안 바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 위대해 보이는 것 관자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십지보살의 초지를 관자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관자가 아만이 지금 빠지기 시작하가지고 욕심 없는 쪽으로 가니까 우두머리 관자를 써놓고 머리 위에 이제 꼭대기 상투개자를 써놨죠 육계정상 할 때 상투개자 그런 가로라 왕이라 그 다음에 보첩시현이라 널리 빠르게 보첩이란 말이나 앞에 뭐죠 대속질이나 뭐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민첩하기나 널리 민첩하기나 보첩시현 가로라 왕이라 마치 하늘에 다리 하나 떠버리면 모든 강에 동시에 확 떠버리면 그 하늘에 다리 보첩 아니겠습니까 각각의 강에 어느 강에 빠르게 가고 늦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얘기도 있지만 보리수하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뒤에 하암경을 구애차 설법을 하셨다는데 차례차례대로 설한 게 아니라 설할 때 동시에 구애가 일시에 벌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가 우리 왕복서에 왕왕 있었죠 이제 우리 일심자리와 천사랑 만사랑 생각이 벌어지는 자리가 동시에 구족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놓는 거죠 오늘도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 바닷물에 소금이 꽉 차가 있듯이 건강경에 여러분들이 우리 오가위 볼 때 자세히 봐서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제일 저질로 이렇게 수준 낮게 우리가 낮춰가지고 생각하더라도 세상 만사는 전부 악요질로 되어 있다 이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만큼 악요질을 갖추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이것대로 악요질을 갖추고 악요질이 풀려버리면 어때요 확 다 분산되어 가지고 생명력이 이치가 다 흩어져요 사람도 뼈는 뼈만큼 악요질이 있고 쌀은 쌀만큼 악요질이 있고 종이는 조기만큼 서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에 경고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강도의 경중이 있을지언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악요질로 이렇게 되어 있듯이 우리 사람이 서로 좀 친하고 덜 친하고 이래서 그렇지만 전부 다 인연의 영속성으로 정으로 이렇게 묶어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그렇게 되겠죠 조금 친하고 안 친하고 이 차일 뿐 그런데 이것이 서로 악요성이 딱 관계가 떨어져 버리고 나면 서로 빠스러져 가지고 그 관계가 영원히 또 끝나고 다시 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이 많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어릴 때부터 다정한 친구들끼리 어때요? 붙어 있다가 죽지도 마 죽을 때까지 같이 붙어서 산다 그렇지만 정이 없는 사람들은 한시도 같이 또 이렇게 안 붙어 있죠 그런 거 자세하게 살펴보면 신기하기도 신기해요 보첩시연 가르라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떨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 자제하게 참 존중스러운 마음으로서 일체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첩시연 아까는 뭐랬죠? 공명정대하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마음이 됐다 보관해 이 해라고 하는 게 바다를 널리 본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바닥에서 구체적으로 보관 법해라 보관 인생의 바다를 우리의 마음의 바다를 심혜를 깨뜨려 본다 널리 관찰해 본다 그러니까 모든 바다에 여기서 널리 법해를 깨뜨려 본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밀가루가 하나 있더라도 짜장면과 짬뽕과 빵과 또 뭐죠? 온갖 걸 밀가루 하나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보관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굳이 이제 가루나 밀가루나 살가루나 나왔으니까 밀가루 하나 가지고 이제 빵가루를 만들고 뭘 만들고 하는 이런 것처럼 바다를 깨뚫어 널리 본다고 하는 것은 바다에는 뭐가 출렁거립니까? 파도가 끊임없이 출렁거린다 무슨 파도가? 인연의 파도가 뭘 따라서? 무명풍을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출렁하고 출렁하고 오늘도 내일 또 저 바다에 파도가 없는 날이 언제가 있든지 한 번도 잔잔한 파도 아니면 큰 파도 우리 마음이 늘 출렁거리는 거예요 늘 출렁거려요 그런 마음을 내가 깨뚫어 보면서 누가 왔을 때는 누구 찬물 대접해 주고 누가 왔을 때는 뜨신 물 대접해 주고 누가 왔을 때는 짠 거 해 주고 누가 왔을 때 단 걸 해 주고 이렇게 해 줄 수 있으면 무슨 가루라왕? 보관해? 가루라왕이 사람이 하나 움직이면 사실은 그 사람의 생각의 바다가 한 번 움직이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대목을 보고도 눈물이 안 난다 이러면 사람이 아니고 축생에 가까운 거예요 인생이 아니고 좋지 않습니까 이게? 보음, 광목이란 괜히 여기저기 널리 음성을 전하겠어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강력한 어지력이 있을 때 학생기를 대고 마이크를 대고 저렇게 카메라를 대고 찍잖아요 그죠? 중계방송을 하고 널리 널리 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자비심이 깔려가 있을 때 그걸 보음이라 하는 거라 보음 혼자서 귀속말고 삭도 끓여놓으면 전부 다 아참자라는 얍삼한 사람들 귀속말로 짓거려서 뭐 할 거예요 그 남을 속이는 하나의 행위라 행위 기속말을 했을 때 대부분의 그러면 기속말을 한 사람에서 기사 대결을 한 번 찰싹 올려버리는 게 낫다 시끄럽다 내까지 끌어들이지 마라 같은 공범이 된다 광목이란 말이 그게 나오잖아요 보음이니까 광목이고 그죠? 귀에도 잘 들리고 또 어때요? 눈으로 잘 살펴서 광목은 뭡니까? 널리 널리 바라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간센보살이 무슨 괴물도 아니고 천수 천하이고 손이 무슨 천개고 눈이 무슨 천개나 되겠어요 많이 다 살펴봐주면 천안이고 그죠? 다 손잡아주면 천수고 그러니까 천안이라고 했을 때는 지혜의 안목이고 천수로 했을 때는 자비의 안목으로 우리가 손이 천개 만개 된다고 하는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다 손잡아주고 싶다는 말이지 무슨 꼭 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천개다 손이 만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도마주기 무한극수 360만원 662 36 안이비 설신이 색성향 미촉보 662 보고 듣는 것을 내눈고 있기로 해가지고 보고 듣는 모든 경계를 아미타불처럼 바라보리라 육문 상방 작은 강이라 안이비 설신이가 자비로운 부처님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할 것이다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거의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다르게 되는 불나방 같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냐 아니 우리가 착하게 살면 그런 것은 당연히 박수 안 받아도 될 일이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못된 업의 종자를 가지고도 그걸 찬탄하는 사람은 여기서 아수라가 불법을 찬탄하고 그죠? 가로라가 불법을 찬탄하는 것 이와 같은 경지다 부자가 남미게 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 때거리도 없는 사람이 남미게 살리려 하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성인군자같이 아름다운 보살이냐고 대속질려 가로라방에 찬탄이라 부처님도 우리한테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돼 내가 항상 생각해 보는데 부처님 우리가 없으면 당신은 웃자 거예요 절단 난다는 말이 그만인가 봐 절이 끊어진다니까 불안광대 무변자자 부처님께서는 눈이 넓고 커서 끝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구절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저 80살에 아무리 나무 이파리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부칠 수가 있다 요즘 벗나무에 벗지가 많이 달려있잖아요 오디도 많이 달려있고 이 대한민국에 오디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가 다 만들어 부칠 수가 있다 남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가능하다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나 그 오디나 이파리 갖다 붙이려고 하는 마음이나 어느 게 더 가능성이 있겠어요? 아주 못된 악다구니에서는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가능성이 있겠어요? 우리 상자체는 혼자서 계속 연등을 만들다가 부처가 붙여서 만들다가 혼자서 지 혼자서 다 연등을 100개 200개 만들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부처님은 말로 태어나셔서 나를 이마에 고생시키고 그러다 결국은 지도 중대한 거지 지도 행자생활을 13년 우리 스님을 모시고 13년 동안에 녹아다마다 그냥 스님 어디 가시고 안 계시면 그 등을 지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붙이고 만들다가 붙이고 만들다 고향이 포항인데 부처님은 말로 태어나셔서 나를 이마에 고생시키시라고 등 만들다가 중대는 중이 있어요 가루라 왕은 큰 방편력으로 일체의 중생을 널리 섭수한다 가루라는 옛 번역에 금시 금빛 날개를 가졌다고 했으나 바르게 번역하자면 무지갯빛 날개를 가졌다 묘시라고 해야 옳다 요새 이게 가루라 또 내지는 가루다라고도 하죠 그렇죠? 가루다 어느 나라 비행기예요? 말레이시아 항공기 가루다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가루라 요겁니다 옛날에 이게 막 하늘을 날아듬겠던가 봐요 요거는 청량국사 의견입니다 옛 번역에 금시라고 하였으나 바르게 번역하자면 묘시라고 해야 옳다 해놨잖아요 이것이 이제 요번에 우리가 7월달에 가는 중국 오대산에 계시던 청량국사께서 번역하신 걸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날개가 갖가지 보배로운 빛깔로 장음하기 때문이다 또한 항상 용을 잡아서 아 이거 기분 나빠요 용이 제일 좋은 건데 그걸 잡아 모의 주머니 속에 놓아두기 때문에 대소항이라고 한다 목구멍 항자 써가지고 이소는 고기와 용을 잡아먹고 칠보를 능히 소화한다 세상에 소화 못할 것이 없다 또 뭐 고기와 용을 잡아먹고 이랬는데 그 잡아먹는 대신에 뭐예요? 그 잡아다가 용을 제도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성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놈 왕이 우두머리가 도둑놈들을 다 잡아가지고 교화시켜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각각의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좀 도둑을 다 잡아가지고 뭘 만들었다? 도둑으로 만든 게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교화시킨다 이런 뜻이 지금 안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지금 이것도 안무가 되어 있습니다 위 sam